아니 근데 제 방에 네 진짜 꼴랑이님을 음해하는 도네이션이 왔거든요? 누구야? 어떤 놈이에요? 아이디 공유하죠? 아니 진짜 장난하나 이 자식들이 우리 꼴랑이님을 뭘로 보고 오랫보석을 낀 스코한테 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그 오랫보석으로 따위 타러 오는 애가 제필 스코라는 놈인데 걔 좀 약간 심상치 않아 아 잘해? 나 맨튼 뚜띠 부케인 줄 알았어 그건 뚜띠님 부케 맞음 뭐가 맞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구라치네 아니지? 확인 한 번 해본 거야 아니 근데 지금 그 어둠의 꼴랑이다니 제 방송 와서도 막 꼴랑이님 음해하고 날쪼함 그래서 제가 갈 했거든요 뭐라고 날쪼했는데? 아니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꼴랑이님이 6강 엘라 에스던데 5레벨 낀 스카우트한테 젖다느니 아 스카우트가 아니야 스트라이커야 템템아 스트라이커한테 막 젖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템템 부케인가보네 아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고 그죠? 아 제필스 거 신청 안 써 어 얘야 꼴랑이의 영혼의 라이브에 제필스 거 제필스 거 제필스 제필스 거 너 좀 치더라고요 받아보죠 진짜로? 야 딩두야 한번 받아볼까? 네? 아니 전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우석은 좀 5렙 보석이긴 한데 아니 꼴랑이님만 괜찮으시면 뭐 아니 꼴랑이님 불편하면 그냥 다른 사람 받을게 근데 진짜 5렙이네 괜찮은데 저는 괜찮은데 안 괜찮음 누군가는 누군가는 막아줬으면 함 아니야 아 그래 한번 받아보자 그래 6강은 좀 어때요? 저도 근데 그 쌀스도 아까워서 그냥 간건데 처음에는 아마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드파뽕 아드파뽕 아아아 아아아 안 돼 아니 왜 안 하면 안 돼요? 왜 이트로 많은 우리를 희생시키다니 미안한 에어포 없어요 어 나 팝폭 안 갖고 왔어 잠깐만 아아아 아니 팝폭 몇 명이 안 가져온거야 아니 팝폭 몇 명이 안 가져온거야 어 어 어 오늘 커리어 하이 찍어보죠 좋아요 저번에도 한 시간 조금 걸렸는데 이랬는데 제필스코한테 뚜띔 말고 다 따이면은 설마요 아 나는 마시고 그냥 애써가지고 나는 일단 이길 자신 없어 미안해 나도 나는 1레임은 이길 자신 없고 2레임은 이길 자신 있어 2,3은 이길 자신 있어 내가 우리 공대를 지킬게 나 왜 잡혔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잡혔냐고요? 잡혔으니까? 어 나 이거 나 나 나 기저 기저 안 아파 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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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3법을 있나요? 있겠냐 이유냐고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지금 있음 지금 있음 지금 있음 구고딩 구고딩 자 нос Negative Ooh 내가 weirdly Estados wonder 정말 거기 죽어요 거기 죽어요 아니 진짜 such thing 나 진짜 미치채를 먹으러 가고 앉아있어 안녕 진짜 저의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저랑 조용히 한 명 더 같이 죽었는데 왜 아무도 그 사람에게 어그로 거슬리지 않나요? 아니 이충향은.. 근데 이충향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어. 그렇게 돌려도 돼요. 그냥 시작이나 하자. 플레임 그럴 줄 알았다. 춘다고 하셨어. 얘네 이뻐. 어 춘다. 나이스! 아 가족사리 좀 떼겠다. 사멸이라고 해. 아 나 암살만 아니었으면 안 넣어놨는데. 정말 암살인가요? 이건 뜰 수가 없겠다. 꼴랑이님 뜨신다. 다들 집중해라. 집중해. 나 양보할게요. 꼴랑이님한테. 어? 아 잠깐만 제 필스코가 강투 뜨는 거 진짜 에반데? 아 잠깐만 나머지 여러분들. 아 쁘리지님도 질러 아니에요? 쁘리지님 저 부르셨나요? 아 잠깐만. 저 부르셨나요? 난 죽어버려가지고. 야 그래도 쁘리야. 아 개필 스코님이 와도 너 MVP다 짝짝짝짝. 야 이거 스코어 사기캐 아니야? 그런듯? 근데 이게 아마 이 파티가 훨씬 쎄 거임. 심하지? 서포 차이가 되게 심해. 맞아 맞아. 나 살짝 우울하네. 아니야 점리야. 서포 차이 서포 차이. 그리고 1파티 중간에 한 명 죽었잖아. 플레임이랑 템템님이 오실래요? 템템님이랑 점네랑 바꿔. 그럴까요? 고. 한번 바꿔보죠. 아 플레임님이랑 누구랑? 템템님. 아 오케이. 아. 어. 어. 플레임이 여기 서포 맛 좀 한번 보실래요? 아 휘비 법은 없잖아. 멀췄래 법을 줘주지. 아니야 춘향이 그래도 법을 너무 자주 돌리는데. 뭐라고? 하하하하. 뭐 뭐라고? 왜 계속 돌릴 때마다 클리핑 해주잖아. 야 뭐야 너 뚫린 입이라고. 으아. 뚫린 입이라고. 저 플레임이랑 같은 파티 넣어주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 농장입니다. 얌. 이버블. 억울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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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가. 이버블이버스 이버블 이버블. 내가 아니였다? 저희 겹쳐있어가지고. 둘 중에 한명이 있겠어 쉴드 쳐주지 마세요 쉴드가 아니고 리얼 일직선으로 있긴 했어 어 찐모 보내 찐모 보내 3버블 있어? 그 추냐가 아니 없는데 버블 올려요 없으면 만들어내 조심조심 파도 여기서 맞은건 왼쪽 이 버블 왜 이 버블을 지금 왜 왜 왜 왜 아니 뚜띠이 자녀를 못먹은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 번호 확인 아 나 안줄랬는데 플레임도 줄하잖아 3 4 2 7번 어 잠깐만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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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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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어떻게 했냐 우리 미친 지렸다 굿굿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어떻게 한거지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떨어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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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번호를 맨날 모르겠지 아니 오늘 그 파티 보면 되지 않아? 파티창? 아 이게 뭔가 1파티일 때는 알겠는데 2파티일 때 자꾸 헷갈려 갈망이 없다 어 갈망 터트렸어야 되는데 수현 너 났어? 같이 할게 죽을건 나이스 형님 울 수 있죠 수페루 10분 넘어요 아 여기 풀어져다 풀어져다 풀어져 풀어져 풀어져요 풀어져요 나이스 나이스 아래로 내려와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저희 트라이 하는거 아니었나요? 느낌이 좋네 딜 잘하면 나도 뜰 수 있을 것 같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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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 하나 해냈구나 뭐니 마음만 안되었으면 나도 하시죠 와, 꼴랑이 제일 잘했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 이거 킹킹 꼴랑이님 기회입니다 와 콜랑이님 제일 잘했습니다 왔습니다 와,학습니당 한 명만 달려드냐? 찌갑시 미야겠습니다 갈망도 못 찾으려고 넘어져가지고 아 나도 죽을 뻔했네 근데 아, 네C. 플레임님 미리... 아니, 오늘... 오늘 새로운 배턴 뭐지? 이러는데 못하면... 음... 죽었는데 못하면 그건 진짜 기대해. 아니, 극뚝띠는 이거 잔월 확정임. 극뚝남. 무력해야 돼요, 나머지. 에임보습? 3법을 넣어줄 거임? 우리는? 우리는! 아, 없나? 아, 했어, 없어. 친절해서 좋네. 우리는... 바닥끝이... 항상 말이 끝이 안 나. 열린 게 말이야, 항상. 어? 어? 아니야,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자. 어, 효과 뭐지? 아니, 이거 정당하게... 아니, 이거 굉장히 젠틀하시네. 정당하게 정당하게 하려고, 진짜로. 아니, 정당하게 하려고 그러신 거 아냐? 궁 써야겠다. 짠몹 잡기. 어? 어? 안 돼, 이거 기상 짓으면 안 됐는데. 어딘데, 어딘데. 아, 잠깐만, 나 기상 짓까지 안 돼. 5시, 11시. 11시. 아아악! 안 돼! 우리들로 다 죽어. 아니, 이 파티 뭐예요? 날 위한 용매. 역시 우리 팀이야. 역시 우리 팀이야. 역시 우리 팀이야. 사이 좋겠네. 날 위한 용매. 아니, 나 혼자 막 하면 안 되잖아. 용매. 용매. 오케이. 에이. 아, 맛있다. 딜포터. 버리고 오세요. 버리고 오세요. 버리고 오라고 했다. 버리고 오라고 했다. 버리고 오라고 했다. 버리고 오라고 했다.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안...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왜 안 가는 거야. 도대체. 너 챙기자마자 똥똥똥 또 좀 해줬어. 미안합니다. 똥똥똥똥 쫙 버려. 나 꼴랑이님과 함께하고 싶었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이거 레드 자기 똥에 간대? 어 느려 나 힐 똥 좀 줘 이따가 레드 자기 똥에 들어갔고요? 가운데라 가운데라 포션이 없어 가운데라 피하고 가운데라 피하고 제발 안될 것 같은데 네일에서 나가다! 아무도 던지게임한테 뭐? 뭐해서 나가라고? 제발 이거 좀 잡아줘요 일단 안 죽는 중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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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잡았어 할만해 길막하자 레드야? 나 죽었어 어? 어? 맞았다 잡았어? 스킬 다 박아야돼 다 박아야돼 통 때문에 똥이 아니 똥이 아이씨 아니 똥 때문에 느려 콩속이 잡아주세요 아 진짜 잡아주세요 아니 이거 똥 없었으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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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쪼금 나와 이러는 거 같네 어 레드야 저 뭐하세요? 어 나가 그냥 슬퍼합니다 사장님 치고 있어 이 인간아 이 인간아 하하하 하하하 오 스무스 하이트 제 필 스컬랑 딱 그 띠콜로 살아있으니까 편하네 이곳은 내가 맞도록 하지 하하 하하 둘 다 맞았나? 예 버블 올렸어요? 뭐래 실리안 아까도 맞았으면 깼어 버블 꼈다고 헤헤헤 삼버블 함 스크리났음 없어 에이 그냥 쓸란다 어차피 죽은 거 같아 맞아 제발 버블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하고 80% 이 버블 바로 샘프 올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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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블을 달라 했더니 바로 죽어버리네요 어? 이거 뭐임? 탕테미가 아니라 이 자식은 내 오면 뭐지? 이거 뭐임? 진짜 뭐임? 플레임 너는 왜 저거 용갈이 아래에서 피하는 패턴 아니야? 맞아요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였나? 바닥 찍는 거 중간이 아니라 그 용 아래쪽에 있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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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아니 근데 3초 남기고 죽어서 아 3초 3초 어 세리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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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뜰 거잖아 어차피 뜰 실드 근데 우리는 우리는 꼬르트가 너무 빨리 죽었다 이거 일파티나 띠콜로만 뜰 듯 어? 어? 내가 졌는데? 여기 없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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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없는 게 맞지 나는 미안합니다 나는 초월이 아니고 아니 이게 5랩 번석에 아니 이거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아니 근데 5랩이랑 10랩 차이를 매꿀 정도로 서포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어 서포터 차이 심하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어 어 . 오 오 네 나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